뱃소리가 어떻다고요? 뭐 진동이 어떻다고요? 다쎄 빨리 전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다는 소리인겨 싸게 싸게 받으라잉 그리요 통화보단만 누르면 되는겨 아 뭐죠 싸게 싸게 받지 않고 난 뱃소리야 뱃소리 전화 받으세요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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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왔잖아 빨리 받아요 아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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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어 아 뭘 빨리 받은 사람아 당신이 받아 이 사람아 내 전화 아니야 아 아 아